시간상사가 없을 때 시간상사가 없을 때 시간상사가 없을 때 시간상사가 없을 때 시간상사라는 그냥 전동 이런 거 봐서 공개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냥 이렇게 숙사화장에 딱 갔다가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시간상사예요 이런 거면 얘기를 해야 돼 시간상사예요 그리고 무슨 채용비리 뭐 이러는데 대학이 시간강사를 요새는 어떤 특정 강의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을 모아서 뽑는 경우도 있지만 과거에 대학에서 시간강사를 어떻게 뽑는 거야 그거는 채용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거잖아 시간을 맡기는 거 여러분 다 대학 다녔잖아 외부 강사는 위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학계에 누가 추천이 있고 하면 그 사람한테 계속 위촉을 하는 거고 뭐 무슨 공개경쟁이 필요한 이런 자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어? 뭐? 뭐 niet?